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이번에는 엔캠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원준, YM텍, GI텍까지 이렇게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꽤 많았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소재주가 등장한 거거든요. 소재주는 장비주에 비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더 기대가 됩니다. 바로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엔캠은 2차전지 전에의 국내 1위 업체에요.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럼 전해액이란 무엇이냐? 리튬이온 2차전지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죠. 그림처럼요. 그림에 전해질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전해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다른데 그림에 전해질로 쓰여있더라고요. 그럼 전해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2차전지가 충전과 방전이 되려면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때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게끔 돕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수명과 충방전 속도, 이런 성능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엔캠은 전해액 중에서도요. 자동차용 전해액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원가 구성을 보시면 양극재가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19%, 다음에 음극재 18%, 그 다음 전해액 13% 정도예요. 전해액은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면, 제가 2차전지 소재주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양극재를 제조하는 업체로는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매우 고평가되는, 막 퍼가 몇백배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 이유가 아마 2차전지 원가 구성 중에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밸류를 받는다는 거죠. 전해액은 그렇다면 양극재에 비해서는 밸류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모가 산정할 때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요. 엔캠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CETL까지라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세계 5대 배터리 업체 중에 무려 3개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거, 이 자체로 기술력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엔캠은 2차전지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계획에 따라서 전해액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주요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CETL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과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엔캠의 전해액 생산과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거죠. 네, 2차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소재주라고 하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점유율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국내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그림이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옆에 표로 다시 적성을 해뒀거든요. 보시면 1, 2위는 모두 중국이에요. 중국의 팀즈가 25%에 달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고요. 2위는 캡캠이라는 회자네요. 3위는 일본의 미쓰비시고요. 4위도 중국, 5위는 일본, 6위에 바로 엔캠이 위치하게 됩니다. 생산 능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엔캠은 2020년 기준 6만 5천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해둔 상황이고 미국의 이만톤은 올해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고요. 헝가리 공장은 22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또 이만톤 규모를 증설 중이고 중국도 추가로 이만톤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총 12만 5천 톤까지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외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생산 후에 최대 6개월 정도인 굉장히 신선 제품에 속하고요.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는 아주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소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용기를 사용해서 운반해야만 하고요. 영하 5도 미만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만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운송과 보관이.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생산 공장이 배터리 생산 공장하고 가까울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비용 절감 측면에서요. 그래서 폴란드, 미국, 헝가리, 중국 이런 배터리 최대 생산 국가들에 다 진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신선한 전해액을 해외 현지 공장에 빨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경쟁력이라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내 경쟁사로는 솔브레인과 동화가 꼽히는데 이들 회사만은 비교가 안되게 우선 생산 능력이 좋은 상황이고요. 앞에서 봤던 글로벌 3위 업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캐파 기준으로는 뒤에서 두 번째 정도인데 앞으로 추가 증설까지 포함을 하면요. 2022년 기준 1위 틴즈 다음, 그 다음, 바로 다음 2순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점유율 상승 또한 기대가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업 내용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기는 하죠. 근데 위험 요소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 출현의 위험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2차 전지예요. 발열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요. 부피가 현저히 개선되는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죠. 테슬라를 포함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모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당연히 엔케미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전고체용 제품을 개발하겠지만 지금은 액체용을 위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고체 전해질 생산은 아직은 초기 단계고 2025년이 되어야 그나마 전고체 배터리의 비중이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 정도 딱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도한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 전해질의 관건은 가격을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서요. 우선 극한의 안전이 요구되는 국방이나 우주 이런 분야에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큰 위험요소가 분명히 되겠지만요. 공모를 하는 현 시점부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험요소.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하죠. 회사 수익성의 직격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전해에게 원재료는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리튬염, 용매, 첨가제. 각각의 역할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전해에게 기술력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원재료를 어떻게 잘 배합하느냐, 어떻게 잘 섞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엔캠은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객사마다 맞춤형으로 배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직접 개발을 해서 일부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요.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를 다 외부 조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원재료 조달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수급에 문제 생길 일은 없느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엔캠이 리튬염과 용매는 중국의 시다로부터 대부분을 매입하고요. 첨가제는 중원신 소재, 중원신 소재는 첨보의 종속 회사예요. 첨보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다들 아시죠? 아무튼 이들 기업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같이 공동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림에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액 원재료의 구성은 용매가 8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미튬렴은 13.8%, 첨가제는 3.6%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 원재료의 원가 비율을 따져보면 리튬염이 31.6%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리튬의 가격이 2021년 들어서 미친듯이 급등했거든요.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면서 리튬 배터리 수급도 악화가 됐고요. 리튬 가격이 급등하니까 전액의 소재인 리튬염의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추세가 2021년 말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하냐? 큰 문제 아니냐? 그래도 회사 측이 대비책을 마련해놓기는 했더라고요. 우선 리튬염 주요 공급업체인 시다, DFD 등과 2022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공급 물량과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특히 리튬염 그리고 용매까지 내재화를 추진 중이에요. 회사에서 다 외부 조달 없이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죠. 시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휴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의 공장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는 이미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염과 용매까지 해서 자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3대 원재료 내재화를 이룬 최초의 전액 회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원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겠죠? 네 아무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단기 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2023년 이후에는 내재화를 통해 중장기 수급 우려까지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원재료 가격 인상이 판매 단가 인상으로 연결이 됐더라고요. 주요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하고 판가 인상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3분기 말부터는 인상된 판가로 전액을 납품 중이라고 하고요. 2022년에도 리튬염 가격 인상분을 추가로 판가에 반영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화된 수익성도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신성장 동력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폐NMP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비싸면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이 시장이 앞으로 조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과는 엔케미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다른 해외 공장들에서 추가 수주를 따내려고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회사 내용 조금 꼼꼼히 살펴봤고요. 이번 공모 자금인 LNP 포함 시설 자금과 해외 공장 증설, L&D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실적 볼게요. 매출액은 2018년부터 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올해 반기에 갑자기 적자로 전환이 됐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리튬 가격 급등 때문에 그래요. 엔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전액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화, 솔브레인하고 비교하면 그나마 엔케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적자폭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과 판가 인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판가 인상과 신규 수주한 중국향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다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에 판가가 또 추가로 인상이 되면 2022년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차익금 의존도 업종 평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양호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은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됐고 전환 사체도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2020년에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네요. 그럼 공모 관련 내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26만 2625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3만원에서 3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792억원 예상 시총은 약 5291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규모는 그래도 꽤 큽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56만 5천 657주고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주말이 껴서 환불까지 4일에 걸린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구조매출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공모자금이 모두 회사의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하고요. 보시면 여기는 최대주주가 오정강 대표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들이에요. 벤처금융회사들. 두 개 회사 지분을 합치면 34%가 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FY들은 구조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죠. 엑시트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오정강 대표도 구조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주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예술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분명히 좋은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그래서 저는 조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의 20%가 배정이 됐는데요. 1인당 배정금액이 약 0.68억이나 되거든요.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아주스틸의 1인당 배정금액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청약률 54.13%였던 것을 생각하면 엔캠도 미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주식수는 비율로 38.10% 금액으로 무려 2,016억 원이나 되네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26.14%나 있습니다.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들이 보이네요. 1개월 뒤에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기관투자자 4.99% 정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22만6천주가 있는데 2023년, 2024년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가 산적 내용 보겠습니다. 엔캠은 퍼가 아닌 EV앱이다를 활용했어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로 EV앱이다를 사용하거든요. EV앱이다가 뭔지, 왜 활용하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주세요.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비교기업으로 소재업체들을 쭉 나열한 뒤에 전액 기업 중에서요. 대표 경쟁사인 솔브레인, 동화기업 다 제외했어요. 후성도 뺐고요. 왜냐하면 전액이 주요 사업 분야가 아니라고 하네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아니 그래도 같은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솔브레인, 동화기업, 후성이 EV앱이다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소재 기업 대비해서요. 그래서 제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유사기업들의 2020년 온기 기준 EV앱이다를 계산을 하니까 평균이 무려 49.21배가 나왔어요. 근데 솔브레인은 2021년 기준 EV앱이다를 7.43배고요. 동화기업은 12.81배거든요. 네 뭔가 냄새가 나죠. 그나마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너무 높아서 제외를 했네요. 2021년 상반기를 연한산 한 순위 기준으로도 계산을 했는데요. 200배가 넘는 LNF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니까 45.72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모가를 산출하느냐 우선 EV앱이다를 곱해서 기업가치 EV를 계산했어요. 2020년 온기 기준과 2021년 온기 추정 기준 둘 다 계산했습니다. 기업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서 평가 시가총액을 또 산출했고요. 2020년 온기 기준의 시가총액하고 2021년 추정 기준의 시가총액을 산술평균해서 7,39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 4만 5,602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34.3%에서 23.3% 그냥 평균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겁니다. 공모가 산정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유사기업 선정부터요. 얘기했듯이 솔브레인과 동화기업인 EV에비타가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글로벌 1, 2위 중국 업체들은 또 EV에비타가 50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엔캠의 앞으로 증가할 생산 능력과 또 국내 1위라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40배 이상의 높은 EV에비타를 적용한 게 괜찮은 것인지 아 이건 저도 약간 판단하기가 애매해서요. 기관의 수익예측 결과 참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 내용 한 번에 정리할게요. 엔캠은 2차전지 전해에 국내 1위 세계 6위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로 글로벌 탑3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추가 증설 계획까지 감안하면 2022년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2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위험 요인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출현과 리튬 가격 급등을 꼽을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시기상조고 리튬 가격 급등은 장기 공급 계약과 내재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리튬 가격 급등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과 판가 인상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금 흡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 구조매출 없다는 장점이 있었고 재무적 투자자 대표이사 모두 구조매출을 하지 않아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역보였고요. 우리 사주 미달 가능성은 꽤 높아 보였어요.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분량은 38.10% 기존 주주 비율 26% 이상인 게 조금 걸레기는 합니다. 공모가는 비교기업 선정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걸렸고 EV 앱 있다 배수가 낮은 국내 전액 업체들이 다 빠져서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은 수요해측 결과를 통해서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10월 넷째 주에 진행되는 IPO 중에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너무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요. 아 그리고 일정상 아이패밀리 에서시나 GMBS 엔지니어링을 비례 청약하게 되면 엔캠도 문제없이 비례 청약이 가능하긴 한데요. 리파인을 비례 청약한다면 엔캠은 그 자금을 활용해서 비례 청약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전략은 수요해측까지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한도는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공모수 수익 대비 제 긴 영상이 너무 가정비가 별로다 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긴 영상 열심히 다 챙겨보면서까지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상 줄이는 게 잘 안되네요. 노력은 해보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노력한 거거든요. 너무 지루하시면 정리 영상만 보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세요.